아이 키우는 엄마들, 애기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토피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좋아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제목은 멀티온아이저입니다. 교육 구성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북교육이 공정한 경쟁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정의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소외계층에게는 교육복지를 통해 경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활동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만 생각하고 학생들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육감은 개인의 명예라든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인연 편향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충북교육은 진보주의 교육 이념에 경도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상당히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교원들의 인사전행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빠르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유독 눈에 띈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 양궁의 김재덕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그리고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도 실업팀에 가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세계 1위를 하고 세계 쟁쟁한 선수들과 겨룰 수 있었던 것은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미래인재는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면 충북의 인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높이 나는 탁월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충북 교육은 창의성과 자기도성을 가지고 따뜻한 품성과 함께 멀리 보고 높이 나는 탁월성 교육이 충북 교육의 비례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출마를 한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 김병우라는 트레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은 누가 되든지 충북 교육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 김병우 교육감이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충북 교육의 발전만 생각합니다. 충북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차기교육감은 자신의 명예라든가 권력,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의견입니다.